한국인은 망각에 매우 능한 사람들이고. 레민과 같은 기질이 있어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적합치 않다. 어떻게 광주 학살의 현장에서 민정당이 당선되고 광주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바보 멍충이고 개나 돼지인 셈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1981년 5월 말에 국풍은 전두환이 광주 학살의 만행을 덮고 태평성대를 선전하기 위한 대대적 대중조작 이벤트이다. 일본 극우에 심취된 허문도가 일본의 가미카제 정신을 본딴 것이다. 인권우선의 카터 정부는 박정희 정권을 냉대한다. 1980년 8월 최규화가 하야하고 전두환은 미국의 지지를 갈망한다. 이때 언론은 미국이 전두환을 지지한다는 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낸다. 이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며 한미연합군 사령관인 존 위컴의 발언을 왜곡 보도한 것이다. 위컴은 이 보도에 당황한다. 그의 발언은 한국인은 레밍 나근의 쥐와 같아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를 따라갈 것이다.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적합치 않다는 발언이다. 즉 한국인을 편화한 것이다. 1979년 취임한 그는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 후퇴에 매우 실망한다. KBS 사장 이원홍은 전두환에게 충성을 바친다. 그는 한국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다. 독일의 악명높은 선전장관 괴벨스와 같다. MBC 사장 이진희도 충성 경쟁을 한다. 1981년 1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정당, 민안당, 국민당으로 구성된다. 모두 전두환이 만든 당이다. 방송사 사장은 신의 손을 가진 인물이다. 신화와 전설을 만들 수 있다.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1980년 5.18을 폭도에 의한 무법천지의 거리로 만든다.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바꾼다. 전두환을 신의 섬리에 의해 탄생한 영도자로 만든다. 반란의 수계로 바꾼다. 방송사 사장 임명은 청와대가 전권을 행사한다. 충성도가 기준이다. 언론인으로서 능력과 소신은 문제가 안 된다. KBS 사장 이원홍은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재직한다. 죽음의 사자로 불리며 공포의 상징이 된다. 신군부의 뜻대로 양신적 언론인을 추방한다. 그의 불공정 방송은 KBS 시청률 거부운동을 야기하고 국민적 저항을 유발한다. MBC 사장 이진희는 1980년 4월 취임하고 이원홍과 함께 충성 경쟁을 한다. 신군부를 옹호하는 땡전 뉴스의 장본인이다. KBS 사장 서영훈은 전 흥사단 이사장이며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광주 문제 등 인권보고를 하고 개혁 방송을 하다가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중도하차한다.